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4차 산업혁명 센터에 와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, 드론과 같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드론은 잘 안내요 이렇게 아 쎄다하네요 이거 입력하는 박자에 맞춰서 그 박자에 맞는 춤을 추게 됩니다 오오오오우 와 하핫 얘도 춤을 춰요 눈 찌는 거 별로 안 좋았는데, 눈이 터치 숙회예요 아아 얘는 춤을 잘 춰 아 그래요? 와오오 오오 주로 이제 오큘러스 포로루 렌즈랑 그래서 대문적으로 이런 이런 기림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좀 직관적으로 용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 오 오 조만간 여기다가 제가 찍을 것 같다 한번 채워보시봤어요? 아 네 채워볼래요? 네 누가 지금 형님의 웃기자로 진짜 몇백이 희한 느낌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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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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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해서 체험을 끝냈고요. 성동 4차 산업혁명센터 많이 많이 이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플라이 송샘이었습니다. 안녕.